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так jadi Subscribe różne 적인 잘 섞은 물 잘 섞은 물 잘 섞어주세요 굽고기 무우 콸을 넣어주세요 생강 물에 넣어줍니다. 하나 더 부족하여 참기름을 얹어 줍니다. 양파를 넣어줍니다. 그릇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능한 이낙연으로 양념에 화면 되었으면 좋습니다. 7분정도 양념이 다 닦아줍니다. 양념은 국물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